세계 경제의 불경기가 임박해지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12월부터 침체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미국 내 경제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5월에도 19.7% 올라 두 달 연속 둔화됐지만 여전히 1년에 20% 안팎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의 2년 연장, 처방약감 낮추기, 미국산 반도체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3만 5천 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WKTV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에 불경기가 임박해지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구촌 3.2%, 미국 2.3%로 낮추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아닥쳐 곧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적색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26일 세계 경제에 불경기가 임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의 경기 둔화에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암울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모든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팬데믹의 재발이 겹쳐 모든 대륙에 타격을 가해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1970년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IMF는 우려했습니다. IMF는 각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2%, 내년 2.9%로 하향 조정해 4월 전망에 비해 0.4포인트와 0.7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은 올해 2.3%, 내년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2.6%, 내년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가운데 독일은 올해 1.2%, 내년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2.3%, 내년 1.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은 올해 3.2%였다가 내년에는 0.5%로 급락할 것으로 IMF는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1.7%에 머물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중국은 올해 3.3%에서 내년 4.6%로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6.0%, 내년 마이너스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의 새 경제 전망 보고서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국들을 포함해 지구촌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문턱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경기 임박 경고를 발령한 것으로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과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냉각되기 시작해 2023년 내년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흔들리는 침체에 빠질 것으로 IMF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12월부터 침체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미국 내 경제 분석가들의 62%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 고의적으로 수요를 냉각시키려는 연준은 이번에 0.75포인트를 더 올리는 등 내년 3월 3.8%까지 올린 다음 내년 6월부터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미 경제 분석가와 투자 매니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는 끝내 불경기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대다수 미국의 경제학자, 분석가, 투자 매니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7일에도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게 확실하다고 미 경제 분석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 내지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주는 6월과 7월에 0.75포인트씩 잇따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취한 후에 9월과 11월, 12월에는 보폭을 다소 늦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9월에는 0.5포인트, 11월과 12월에는 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기준금리가 내년 3월 3.8%에서 정점을 찍고 내년 6월부터 금리인하로 방향을 틀어 내년 말 기준금리는 3.1%로 다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7차례에 걸쳐 제로금리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 즉 미국민 소비지출을 의도적으로 냉각시켜 물가를 잡으려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NBC가 경제학자, 분석가, 투자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62%는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55%로 5월 초사 때의 35%에서 20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 매니저들의 일부는 미국 경제가 가벼운 침체 후 회복하는 소프트랜딩에 성공할 길이 아직 있다고 보고 있으나 매우 좁고 어려운 길이며 다수는 올 하반기부터 급속냉각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불경기에 진입했거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특히 미국 경제가 올 12월부터 불경기를 시작해 2023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비교적 가벼운 마일드한 침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CNBC는 올 연말 기준금리가 3.5%에서 4%에 육박하는 대신에 소비자 물가는 9.1%에서 6.7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7%에 거치고 실업률은 내년까지 4.4%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5월에도 19.7% 올라 두 달 연속 둔화됐지만 아직 1년에 20% 안팎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대 도시들은 전년에 비해 19.6%, 20대 도시들은 21.2%나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두 달 연속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20% 안팎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얼로직 케이스슐러의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5월에 전년보다 19.7% 상승했습니다. 이는 4월에 20.6% 상승보다 두 달 연속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인 20%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도시들의 5월 주택가격은 19.6% 오른 데 비해 20대 도시들은 21.2%로 더 상승했습니다. 대도시들의 집값은 평균 상승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탄파는 무려 36.1%, 마이애미는 34%, 텍사스, 달라스는 30.8%나 급등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29.7%, 네바다, 알라스베가스 27.4%가 올랐습니다. 로스캐롤라이나 샬롯 26.4%, 조지아 애틀랜타는 26.3% 상승했습니다. 샌디에고 25.6%, 시애틀 23.4%, 덴버 22.2%, 로스앤젤레스 22.1%, 샌프란시스코 20.9%가 올랐습니다. 동북부에서는 남부와 서부에 비해 인상폭이 적었는데 보스턴은 15.7%, 뉴욕시는 14.5%, 워싱턴 DC는 12.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2배로 높아짐에 따라 주택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는 6월에 연율로 512만 채로 떨어져 전달보다는 5.4%, 1년 전보다는 14.2% 감소한 바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인 경우 6월에는 6%까지 넘어섰다가 현재는 5.51%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올 1월 3%에 비하면 거의 두 배나 되고 있어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의 2년 연장, 처방약감 낮추기, 미국산 반도체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승인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하려던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 비하면 90% 이상을 포기한 것이지만 최소한 3, 4가지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잇따라 승인받게 될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해 30%대의 취지율로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최소한의 정책법안들을 민주당 의회에서 승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배학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막바지 시기에 바이든 핵심 정책들 가운데 축소된 3, 4개 정책법안들이 금명간 잇따라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ACA 오바마케어 확대된 정부보조는 2년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를 2년 연장하는데 4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대된 정부보조는 올 연말 2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하지 못하면 새해 1월 1일부터 1,300만 명의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가 58%나 급등하게 될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둘째, 처방약감 낮추기도 최종 승인받게 되지만 시행은 2025년과 2026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즉각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처방약감 낮추기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6,500만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2025년부터 본인 부담금인 아우로브 파켓의 한 해 상한선이 2,000달러로 정해져 그 이상을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처방약 10종류, 2029년부터는 20종류에 한해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할인 가격을 받게 됩니다. 셋째, 미국산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증진시키는데 5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미국산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독려해 중국과의 경쟁이나 횡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너 가지 정책 법안들을 승인받더라도 당초의 담대한 계획에 비하면 90% 이상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상처뿐인 영광, 속빈강정의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더 나은 미국 재검 법안으로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을 시행하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시세금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조맨신 상원위원이 번번이 반대하는 바람에 3, 4세 무상유아교육, 보육비 지원, 국가유급휴가제 등을 일찌감치 포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세금 이상까지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ACA 정부 보조 현장과 처방약감 낮추기 등 두 가지 방안만 살렸고 미국산 반도체 지원 방안과 동성결혼 보호법안 등을 추가해 3, 4가지 법안을 승인받으려 파이널 푸시를 해왔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3만 5천 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는 미리 삭제했기 때문에 유출은 없다고 교육당국이 밝혔는데요. 컴퓨터들은 데이터 삭제 후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빼돌려진 것이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정보에 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제약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던 랩탑 컴퓨터가 3만 5천 대나 대거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다가 경매를 위해 스프링필드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랩탑 컴퓨터들을 창고 직원 2명과 트럭 운전사 1명 등 3명이 짜고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 3명은 2020년 11월부터 도난을 계획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공립학교용 랩탑 컴퓨터를 빼돌리기 시작해 3만 5천 대나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체포되던 지난주에 당시 트럭에 싣고 있던 800대를 수거해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처분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한꺼번에 3만 5천 대를 훔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려 트럭으로 운반해 불법으로 넘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이들이 빼돌린 랩탑 컴퓨터는 모두 3만 5천 대로 시가 200만 달러 어치라고 밝혔습니다. 30대 2명과 20대 1명인 용의자들은 절도제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티어팩스 경찰은 창고 주변 감시 카메라를 조사해 이들의 범행을 포착해낸 후 트럭 등에서 도난당한 공립학교 랩탑 컴퓨터 등을 압수해 범죄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던 랩탑 컴퓨터 3만 5천 대나 도난당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정보, 데이터들이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샀습니다. 이에 경찰과 교육당국은 조사 결과 도난당한 랩탑 컴퓨터들은 모두 경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사전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초기화하며 모든 데이터들을 완전 삭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데이터들이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는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번 도난 랩탑 컴퓨터들도 경매 전에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 데이터 유출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